네, 한겨라 21 오늘 역대 최대 물량 카메라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초호화 캐스팅 미디어스타 네 분을 모시고 훅 19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제도 아주 뜨거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네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특별한 자격보다는 남성과 여성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자기소개. 네, 그 남자 역할로 지금 초대된 게 맞는 거죠? 그 남자. 괴물 역할은 아니에요. 네, 괴물 역할은 아니에요. 저는 작가 손아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송채경화입니다. 네, 저는 사회비평하는 박권일입니다. 네, 저는 섹스 칼럼니스트 은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 분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하셔서 지상파 방송을 하셔서 이베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베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베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베스는 이베스라고 말하죠. 이런 것보다는 한국 사회의 남성, 중성,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얘기들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남자들은 왜 그렇게 된 것 같은지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아무렇게나 막 하겠습니다. 손아람 작가님부터 너무 진짜 포괄적이고 막 하는 질문 같네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저는 성장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요. 모든 종류 인격이 그렇지만 저도 성장기에서 남성 중심 문화를 경험해 왔고 피할 수가 없거든요. 남성을 피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남성으로 태어나서 남성 집단을 피해서 살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종의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묵인하고 연기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가공된 인격 같은 것들도 사회적으로 자기 인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남성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남성들 그리고 그런 강간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은택 연출가분 나왔을 때도 그때 그 밑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받쳐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 문화만이 그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성들이 남성들끼리 만드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여성들이 피해자면서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당연하게 뭔가 그런 성폭력을 묵인하는 그런 문화들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정한 남성들이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괴물들 사이에서 어떤 괴물이 아닌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십 수년째 표준 시민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박건위 선생님께서는 이 비표준적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편적인 어떤 가부장제라는 구조 자체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거고 한국에서 이런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이건 유교 국가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물론 그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 요인이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웨덴 어떤 분 인터뷰한 게 기사로 났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조부 조모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조모님께서 애를 출산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할아버지한테 물 좀 떠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물을 떠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부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스웨덴도 한 두 세대 이전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그런데 두 세대만에 굉장히 그게 많이 변했다. 싸우니까 변한 거다. 한국 사회에서 유교 탓은 그냥 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공작. 남자와 여자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남성은 성력을 참기 힘들다는 식의 본능론 같은 것들이 씨를 뿌리는 게 본능이다. 사실 그게 진화심리학에서 주장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여성 혐오에 대해서도 인구 비례가 남성이 많아져서 남아가 많아져서 여아가 부족하니까 이를테면 짝을 찾지 못한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게 됐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1배 때도 비슷하게 있었어요. 예전에 시사인회의 기사도 났었죠. 실제로 그래서 미투운동이 생기면서 남성들이 더 이상 여자하고 놀지 않고 여자들을 차라리 그냥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도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렇게 미투운동이 시작돼서 남자들이 몸을 살리기 시작하면 여자들한테 대시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여자들이 점점 연애도 못하게 되고 연애 세상에서 굉장히 홀로 외로워서 노처녀가 되어서 골방 늙은이가 되어서 처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이야기까지 시작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모든 연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쪽 상대가 그렇게 되면 이쪽 상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그 비슷한 게 한참 파업 심하고 그랬을 때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노동자를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거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거랑 되게 비슷한 논리거든요. 상황을 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욕망을 가진 쪽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되게 재미있는 거죠. 욕망을 적극적으로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쪽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자들에게 내가 욕망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사실 연애 수장에서 잘 나가는 남자들인가 그렇게 무조건 대시를 하면 잘 되는 경험들이 있었나 저는 그래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나간 여자한테 휘파람 벌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선강간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시선강간 얘기하면서 그렇게 쳐다만 봐도 강간이라고 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는 이렇게 눈길을 주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고를 나왔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남성 문화를 중점적으로 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대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면 남자 선배들의 어떤 남자들의 그룹들 남자들의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이질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 남성 중심주의적으로 흐른 분위기들에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도태되면 내가 이 중심적인 주의 문화의 그런 끼리끼리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도태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압박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귀속돼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남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거나 좀 세게 나간다든가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래야 나도 여기서 도태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저 안에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기자사회가 특히 더 그럴 것 같은데 유사 남성성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못 버틴다 이게 너를 애정해서 내가 사랑해서 해주는 충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근데 저는 여자들도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는 사실 남자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비슷하지만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장 사악한 놈이 이기는 것 같은 게임이고 항상 이 남성 집단 사회에서 그럼 위약을 행사해야 내가 저 집단 안에서 뭔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걸 못하면은 이게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은 압력을 느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있을 때 초반인데 아는 사람한테 여자를 소개를 받아서 잘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인간이 잘 연애를 하고 있는데 농담이랍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너한테 걔를 왜 소개시켜준지 아냐 사실은 내가 이미 먹었기 때문이다 아 주격적이네요 근데 일단은 그 사람한테는 내가 막 화를 내고 같이 아는 남자 집단을 술 마시면서 그 사람 없는 술자리에서 제가 인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너무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말했더니 거기서 농담을 하나 더 얻더라고요 걔만 잤을 거 같니? 내 여자친구인데 내 여자친구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거기서 다들 웃는데 여기서 만약 내가 정색을 하면은 바보가 되는 그림인 거예요 다큐로 받는 거죠 예능을 다큐로 받는 따먹다 이런 표현 일상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런 말을 막 써야 내가 좀 쎄 보이고 내가 뭔가 좀 이 커뮤니티에서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사실 더 나아가서 영웅담이 되기도 하고 여성 종업원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다 저는 되게 그래도 되는 여자 취급을 굉장히 많이 받죠 실제로 이제 제가 한겨레에서 이제 그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 10대 시절에 경험한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쟤는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쟤한테는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쟤가 뭔가 던졌겠지 혹은 8년이나 왜 참아? 저렇게 말 잘하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거나 그 와중에도 쟤는 그냥 저거 다 지어낸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어느 성폭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따먹어 버려야겠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본인이 저한테 성폭력을 가하고 있으면서 제가 당한 성폭력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되게 이상한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남자들이 그런 여성에 대해서 내가 여성을 많이 잡았다 내가 연애를 많이 해봤다 내가 여성을 어떻게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게 왜 자랑이 되는 건지 그 그 논의구조 자체 그 생각의 인식 자체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랑할 자랑할 부분인 건가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신 거 같은데 대표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뭘까요? 생각이 정리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아싸가 되는 거죠 흔한 말로 거기 그 패거리의 어떤 문화 그런 데 이제 호응을 하고 그런 언어를 같이 쓰고 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가 되는데 그런 남성 연대 속에서 일종의 위계 같은 것들은 거의 디폴트 값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집단 내부에서 가장 낮은 친구는 항상 여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약하고 뭔가를 해도 서툴고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는 뭐 인여나 저녀나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있고 그런 남성 연대 속에서 여성화되는 남성들의 문제들도 사실은 그 남성 연대 속에서 이제 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별화돼서 작동하는지 보여주죠 예전에도 그런 융금이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붙었던 게 정말 이 땅에서 나가라 하잖아요 내 누이를 저렇게 훼손한 내 소유물인 거예요 여자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투 운동을 보면서 저 남자들 정말 다 죽여버려야 된다거나 사형에 쳐야 된다거나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는 남성들이 있잖아요 그 남성들은 그 가해자하고 자기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이 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훼손한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어떤 소유물 정도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무용담처럼 하면서 나의 남성성을 과시하고 이 경험이 가장 심화, 발효, 육성, 숙성 되는 데 같은 군대를 가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다 남자만 있고 그거 말고는 사실 별로 과시할 게 없는 그런데 이 소유물 이야기 나오니까 최근에 널 가져서 미안하다 이 표현이 떠오르네요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한 비서한테 했던 말이 JTBC 나와서 그분이 폭로한 말 중에 널 가져서 미안하다 그랬다고 성폭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 표현 안에 이미 모든 게 함축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사회 남성의 어떤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문장 굉장히 충격받으세요 되게 충격적이네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너에게 무엇을 해서가 미안한 게 아니라 널 내 소유물로 만들어서 미안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은스러운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은의 칼의 노래를 보면 예를 들면 이순신이 관기를 범화할 때나 이런 과정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비장함과 소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외적과 싸우는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들을 특유의 마초성에 있죠 일단은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굉장히 그 사람 생각하고 있긴 하네요 그런 문장도 있잖아요 뭐 개념치 말거라 개념치로 말거라 조선시대 그러고 보니 조선시대 무사 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소유물화할 수 있는 거죠 대상화할 수 있는 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성이 자신을 이제 비서 그 안 지사의 표현을 전 지사의 표현을 보면 뭐 너는 나의 거울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하는데 뭐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비틀어서 김선 새누리당 김성태원 새누리당 맞나요? 자유한국당이죠 언제적 새누리당을 또 한나라당 갈까요? 한나라당 갑시다 자유한국당 운동권 특유의 문화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운동권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겠고 하 참 지향하는 어떤 가치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조직들을 운영하는 원리로서의 가치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인권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저는 심지어 신부조차도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얼마나 썩었을까 진보 쪽에서 계속 이런 그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기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자기 혼자 고립돼 있는 상황이지 더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렇다면 언제나 해일이 해일이 몰려오고 있어 조개를 항상 죽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개를 죽고 있는 사람들은 껴주지 않고 그냥 여자라고 취급을 해버리고 혹은 말하는 조개 정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분열처럼 안 보였던 거지 사실 언제나 분열은 있어 왔죠 장자연 사건 2009년도 있었고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사건도 있었고 새누리당 의원이 직접 연루된 강간 사건들이나 성추행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지금 미투 나온 것이 할리우드의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 이후에 한국이 마치 따라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 비명들을 사회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바뀌었다면 사실은 지금같이 그렇게 또 큰 사건이 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세상을 좀 예리하게 보고 세상의 흐름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남성 지식인들은 남북 대화 국면에 들어가고 삼성 장충기 문자는 사실 작년에 다 보도가 되었던 게 방송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덜 중요한 그거 정말 화나는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사실 입 밖에 내긴 그렇지만 그런 말 들으면 이 저기 성추문을 덮기 위해서 그럼 삼성을 터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말 들으면 그분들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뚜껑이 아마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여성들이나 피해자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안이 뭐가 중요한지 왜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누가 그 사람들한테 자격을 준 거야 피해자들은 정말로 울분을 터뜨리고 이제까지 정말로 몇 년 동안 말을 못 했던 것들을 정말 쌓이고 쌓이고 해서 정말 울분으로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일부로 가만히 있다가 뭔가 미투운동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역시 쟤는 관종이다 이건 제가 들은 말입니다 관종이다 그리고 쟤는 가만히 있다가 또 숟가락을 얹냐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이 말했거든요 미투운동을 누가 하는 건데 피해자가 숟가락을 얹는 거 피해자가 숟가락을 얹어 아니 진짜 밥상으로 차려줘 봤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성들은 제가 주변에서 보는 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예 이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지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간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기랑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마음속에 찜찜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게 냉소적 관찰자 역할을 자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고일 수도 있다 상황을 공평무사하게 앞뒷면을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는 냉정한 관찰자인 것처럼 이런 태도들이 있는데 반대로 여성들은 어떤 상황상이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거에 견져서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가해자에 많이 이입을 하고 여성들은 피해자 문제를 많이 보는 시각차들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를 사는 여성들 82년 김지영 그런 소설에도 나오긴 하지만 저도 10년 조직 생활하고 그 전부터 대학 생활하고 여러 가지를 겪었을 때 성희롱이나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겪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겪어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에 끔찍했던 느낌이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문득문득 진짜 아무런 그런 맥락이 없이도 문득문득 떠올라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스스로 또 상처를 받고 또 그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생각이 나 그러면서 내가 그때 또 막 이러면서 또 나 자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성들의 생각이나 그런 의식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남자들은 그 피해자의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소거를 하고 내가 혹시 여기에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거기에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남자들 중에서 좀 불쌍하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이 지금 감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 나도 당했다고 나도 또 겪었던 일 나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혹은 내 주변에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말을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반변에 불쌍하다 정도에서 그친다는 것은 한국 사회 남성들은 왜 이렇게 모든 문제에 공감력이 부족할까요 아니 그 공감을 하는데 가해자한테 공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해자가 이제 뭐라고 울리면 뭐였냐면 피해자를 불쌍하다고 여긴다는 게 아니라 가해자 잘못 걸려서 불쌍하다 약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피해자를 불쌍하다고 하는 태도도 저는 되게 한 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아까처럼 좀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을 때 나라면 잘해줄 텐데 뭐 부터 시작해서 마치 우리가 동물농장 같은 거 봤을 때 학대 당하는 개 보면은 분노하는 것처럼 주인을 잘못 만나서 바로 그거죠 주인 잘못 만나서 남자 잘못 만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집단이나 지금 나오는 미투 관련돼서 끔찍하게 괴물로 등장하는 남성들도 보면 자기 커뮤니티, 자기 그룹, 자기 지역에서 거의 왕처럼 굴림을 해왔던 소환국이잖아요 저는 안희정 지사가 인권이나 패밀리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좀 특수하게 느낀 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세상이 약간 왜곡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안희정 지사도 분명히 연애라고 생각했을 거고 왜냐면은 내 주변의 여성이 나의 제안이라던가 나의 의지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 동의로 봐드리기 정말 쉽거든요 그녀도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이런 거였거든요 어떤 유명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여성들이 호의를 가져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 여성이 원하는 연애는 독점적 관계예요 근데 이 남자에게는 그런 여자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너가 먼저 원했으니까 일종의 자기가 소비재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로 그걸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관계가 시작됐는데 여성은 자기가 원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이 남자가 자기를 소비시키려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문제를 제기하면 네가 원한 거잖아 동의했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방식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권력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못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는 성평등, 인권, 페미니즘을 말했을 때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저 여자가 먼저 원했는데 저 여자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원하는 거 같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기가 좀 쉽다는 생각이 근데 실제로 그런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재판 현장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에게 진심이 느껴져요 가해자에게도 진심이 있어요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를 했을 것이 아니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그런 권력 안에서 권력 구조 안에서 자기를 진짜 못 보고 그리고 그 모텔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동일하고 생각을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지구 사회에서 사람들이 본인이 가해를 했을 것이 전혀 아니라고 계속해서 본인을 변호하고 또 변호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난 전혀 아니야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도와주면서 저 남자가 그랬을 리가 없어 저 남자는 평소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페미니즘 책도 많이 읽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누군가가 계속 실드를 쳐주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피해자는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 진보 진영에서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제가 대답하는 거는 이제 진보랑 보수랑 자기의 어떤 내부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기자가 좀 다르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거학이 있는데 저 나쁜 새끼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조직 보위의 그런다 얘기 조직 보위의 논리가 진보의 전형적인 논리예요 사실 운동권에 예전에 과거에 안 좋았던 측면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잘한 어떤 것들 이런 권위주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추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폭력인데도 불구하고 성추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는 셈 치고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흔들리면 적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굴러왔던 거예요 사실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조직 보위 저는 약간 이런 인식구조도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구조 중에 아까 손아람 작가님은 여성들이 그 권위 어쨌든 누군가를 좋아하는 연애 감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떤 권위자를 바라보는 여성들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를 훌륭하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저 사람 되게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남자 권위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쟤는 나를 존경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쟤는 좋아할 거야 이걸 성적인 부분과 일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쟤는 나를 존경하고 어떤 맥락에서 좋아하니까 성적인 부분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돌 팬덤 문화 안에서도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이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당연히 내 팬이고 너무나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고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자자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 할 거야 내가 그랬을 때 쟤를 갖다가 성폭력 저질러 쓸 리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저기 좀 부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층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운동권이나 그런 데서 발생한 성폭력 중에 논란이 일게 된 성폭력 중에 유형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마치 다자간 연애나 남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자꾸 캐주얼한 관계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캐주얼한 관계로 가져가려고 그러면서 동의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여성의 호의와 호의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적 호감을 착취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언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저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되게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좀 이 얘기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꼭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성추행 이런 얘기하면 쟤는 괜찮은 남자가 저러면 성폭행이 아니라고 할 거면서 꼭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만지면 꼭 성추행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꼈잖아요 항상 너는 항상 다른 남자가 그랬으면 괜찮을 거면서 이 남자가 이러면 아니라고 하고 이 남자가 하면 저렇다고 하고 또 굉장히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안정 지사가 이렇게 이런 일에 딱 고발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아 저런 남자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너무 그거는 근데 맞는 말 아닌가요 괜찮은 남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한테는 당연히 성추행이 아닌 것이고 아니 그건 그거야말로 맥락이죠 정말로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내가 내가 동의한 관계 안에서 섹스를 하면 당연히 성폭력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그게 이제 한국 남자 버전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기준이 뭔 거냐 이거는 김환 기자의 질문이 아니라 한국 남자의 버전의 주인으로 그런지 진심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근데 이 질문에 트기는 변해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왜 만났어 예를 들면 어떤 성추행이나 폭리 발생했을 때 근데 이제 단둘이 만난 거 자체를 문제 삼는 때가 있었고 근데 만나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술을 왜 먹었어 술 마셨잖아 뭐 이런 이 시기가 있었고 아까 모텔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모텔에 가도 이제는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그게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해자들은 다 합의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가해자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안희정 지자도 처음에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했고 오달수 씨 같은 경우도 연애 감정을 그 시절에 가졌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합의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합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집에만 있는 게 참 안전할 거 원래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네 모텔 모텔에 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실설량 모텔에 가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지언정 딱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자 남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빼고 무조건 모텔 갔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좀 부재한 거죠 그리고 되게 원초적인 약자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제가 비슷하게 저는 예술가 권리 운동을 할 때 듣는 말 듣는 게 하나 그럼 왜 예술해요 돈도 못 버는데 돈도 못 버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즐기면서 그런 논리 굉장히 많이 받는 노동자 아니라 예술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해놓고서는 재밌으니까 해놓고서는 돈까지 뭐 지금 이제 벌라고 뭐 이런 식의 사실 이거는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사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정체성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력 당했다는 사실 일단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저는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원했잖아 순수한 피해자론의 일종이죠 이것도 변형태고 과거에 악명 높은 이야기 있었잖아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 이런 표현 그게 이제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법적 개념으로써 통용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근데 그런 관념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여자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로 나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려와 창려로 나뉘는 것이고 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기사 밑에도 가장 많이 달린 답글 중에 또 하나가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미투 운동하면 믿겠는데 쟤는 양성애자고 페미니스트라서 믿을 수가 없다 섹스 칼럼니스트를 믿을 수가 없다 제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너무 왜 내 말은 안 믿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 내가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떤 여성들의 말만 믿겠다라는 건 사실 안 믿겠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그 만들어진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자는 되게 적죠 되게 소수의 여자들이거든요 너 다 자기 기준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수녀님이 겪었다 그러면 믿을 거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사람 욕망이라는 게 분말 1분에 한 번씩 또 바뀌고 하는 건데 아까 뭐 송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여관에 같이 갔더라도 갑자기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정체성도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순수한 피해자만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사회가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이지만 노 means no라고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면 그냥 노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그 경계가 없는 상태가 한국 사회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피해의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이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다 그런 거지 뭐 뭐 이렇게 하고 연애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겨언이 열 번 찍으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겹쳐져 있어서 불편하고 하면 그걸 앙탈로 받아들이거나 앙탈이란 표현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노 means no가 아니라 대답이 없는 경우도 노 라는 것이 전제돼서 왜냐하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열 번 찍으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그것도 동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실 이미 죽었는데 이제는 열 번 찍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를 저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세 번 넘어가면 스토킹이에요 그렇죠 열 번씩 찍으면 진짜 그건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오늘 녹화하고 있지만 이 방송에 나갈 때는 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점점 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국 언론들은 전문용어로 피로감이라고 쓰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개혁도 필요하다고 좀 많이 하면 네 이제 이 미투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이 피로감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만해라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피로감은 한국 언론에서 쓸 때는 이 꼴 그만하자에요 그만하자 네 그 지금도 이제 벌써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가정사 집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들만 키웠던 저희 어머니는 막 걱정을 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 아니 좀 아까 말했던 가해자 불상인 거죠 그러니까 남성적 시선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왜 그렇게 보냐 아들을 못 믿어서 아들을 못 믿어서 이게 있고 그 장모님 저희 장모님은 이제 저희 처갓집은 딸만 있는데 거기는 아 이거 더 드러나야 된다 옛날에는 막 의사들이 손도 주무르고 병원 가면 약국 가면 괜히 진맥한다고 그러고 손도 주무르고 그런 시대도 있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피로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나 혹은 이 시선 속에서 그런 것들은 변화의 시기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피로라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가 알던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가 알던 세계와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상 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노는 그냥 노다 라는 세계인 것이고 그런 세계는 이해에 불가한 세계인 것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예 그만해라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한 게 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제가 가서 이렇게 뭐 이거 문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화하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한테 너나 잘 살라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아 너나 잘 살라고 하는 걸 한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아 너나 잘 살라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근데 120세까지 사신다고 기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항상 챙겨드시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국사에 남성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권희 선생님이랑 은한 작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적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지면 돌발적인 사건으로 그냥 소비해 버리고 그 적응하지 않고 또 그냥 원래대로 막 사는 뭐 국회 출입 송채님은 오래 했지만 국회 가면 진짜 별의별 음단패설들을 막 하거든요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남자만 있으면 또 더 하고 차마 입에 담기 트래쉬 토킹 글자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럴 때 딱 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내가 이 그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라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기사 댓글 같은 것들 보면 그런 것들 되게 많고 너도 조심해 이런 것들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태그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데려와서 너도 조심해 이런 것들 올라오거든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의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는 것들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귀를 막고 있다가 얘기할 때만 잠깐 풀어야 되는 거고 어떤 이상한 사람 오면 그거 뭐 어플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너놨다가 그 사람이 이제 반경 어디까지 올라오면 막 이렇게 띠리띠리 소리 나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약간 피로감이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 남성들이 특히 안희정 지사의 일이 터지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벌어졌던 그런 개별적인 사건들이 그냥 파편화되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번 미투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맥락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들도 사실은 이런 피로감 얘기를 하지 말고 사실 언론에도 남성들이 굉장히 많고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피로감 더 빨리 느끼거나 혹은 빨리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까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실 이제 지금 조금 하나의 한 단계를 조금 넘어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피로감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피해자들이 계속 쏟아내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요즘에 sns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뭐가 터졌을까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숨겨왔다가 힘들게 말 못하고 있다가 꺼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되게 피해자한테 감정이입하게 돼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로감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 때 되게 힘듦이에요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단계인데 나의 마음이 어떤 되게 힘듦이에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떨 때는 아 이제 조금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정말 그만해라 이건 좀 다른 거죠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야겠지만 법리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금 뭐 이윤택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성 관련된 걸 알면 이제 신고야를 의무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뭐 논란이 오래됐던 뭐 사지적 씨에 따른 명예훼손 도 지금 폐지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런 법안들이 이제 지금 이 시류에 맞게 제출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오래 얘기했던 한국사회의 이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남성성 그다음에 남성주의 중심의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묵인과 방조 속에서 그 집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은 뭐 저희 다섯 명 얘기한다고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게요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저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얄팍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도는 머리로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한번 끄덕이면 되는데 이렇게 나를 근본적으로 나도 바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남성들이 진보적이고 머리로는 이야기할 때도 나를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벽을 치거든요 그리고 벽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변화를 망가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속내를 감춘 논리들을 개발하고 얼마 전에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변호사인데 검찰 성폭행 그걸 가지고서는 분명히 서재원 검사가 제안받은 어떤 특혜가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봤다 그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변호사인데 했더니 검사 친구한테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 그 검사 친구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더니 검사들 단톡방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단톡방 그럼 그 단톡방에 올린 사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단톡방은 단톡방은 그 정도 수준 평소라면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귓가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충분히 걸러냈을 사람들이 왜 혹하겠어요 그거라도 붙잡아야 저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얘기들 하고 법안 같은 거 되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그리고 가해자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 처벌받아야 맞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미투 사건 같은 미투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얘기할 때 이미 지났는데 왜 굳이 이야기를 해 혹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 혹은 고소하면 되지 않아 그냥 고소하고선 나중에 기다려 이게 혹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재판 끝난 다음에 봐야 되는 거야 지금 피해자의 말만 믿고서는 그럴 수 없다 가해자의 말도 함께 들어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저는 사실 그래서 법이나 그 무고죄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무고 무고일 수 있다 저게 죄일 수도 있다 무고죄의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이 당연히 잠재적인 그런 무고죄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법적인 부분보다도 또 정말 아까 손아름 약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단톡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그리고 심리 같은 것들이 혹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돌아볼 수 있는 거 저희가 지난 후에 기사에 썼지만 전체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성폭행 관련 중에 신고율이 1.9%예요 2016년 여성가족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98.1%의 범죄들은 신고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1.9%의 범죄도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 기사에 제가 쓴 문장은 아니고 훌륭한 문장이 있어서 그 만리제에서도 벽혀서 썼던데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제는 근데 지금 다들 가해자들이 뭐 입증해봐라 입증해봐라 이 프레임으로 나오니까 제 근처에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상대가 폭로를 한다는 데 혹은 하는데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을 인정해야 될까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입증 문제에 대해서 많은 남자들이 일단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혹은 무고일 가능성을 염두해 주지만 이 입증이 곤란하다는 걸 이용한 이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직접 재판을 본 적이 있어요 강간 재판이었는데 강간 사실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자가 그냥 아니다 이건 강간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몰아붙이는 거죠 여성 피해자를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놀러와서 자기가 먼저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내리고 보여줬다 침대 위에 누워서 내 침대 위에 누워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단 둘만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 주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검사 변호사 사이에 공방이 그게 동의로 볼 수 있느냐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를 다 뛰어넘고 그런데 마지막에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이제 국민참여 재판이었는데 방청객 한 명이 여기 지금 내가 가진 자료에 보면 경찰 신문조사에는 피해자가 당일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로 재판 결과가 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많은 가해자가 입증이 곤란하다는 걸 이용해서 그거를 얼마나 역용하기 쉽다는 것을 가해자의 말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피해자의 말은 뭔가 입증할 만한 자료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거였어 그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간 그 주장이 바로 검사와 변호사 심지어 변호사 사이에서 이게 동의로 볼 수 있냐 아니냐 치마를 먼저 거둘는 게 동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로 바로 뛰어가는 게 그런 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피해 여성이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말하면 바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부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얘기를 했을 때 저 피해 여성이 평소에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었냐 평소에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혹은 성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희정 지하 사건도 그 다음에 전북도당 관계자가 그게 어떻게 성추행이냐 성상납이라고 봐야지 이런 SNS에 글을 올렸다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 제명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 사회가 보는 어떤 시선이죠 권력감 위기에 의한 성폭행을 보는 저는 법적 판단도 사실은 인간이 아는 것이고 그런 법적 판단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판단하는 것에도 사실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분위기가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강간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사실 만연에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사실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중요한데 사회 전체적으로 강간문화라고 불리는 것들 우리가 강간범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남자들은 그냥 길에서 지나가다가 복면 쓴 애가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사람을 강간을 해야지 그게 강간범이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이윤택 같은 사람도 저런 예외적인 괴물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랑은 강간문화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강간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 배어있는 사회이고 크든 작든 간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강간문화에 동조를 했든 실제로 그런 문화 속에서 뭔가를 저질렀던 남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제가 예전에 얘기해서 많이 먹었지만 우리 안에 1배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강간문화 같은 것들을 좀 성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을 결국 우리가 공모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성찰을 하면서 문화적인 분위기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고 남성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바꿔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 불편해 내가 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남자들이 아 그럼 우리 여자랑 일하지 말자 여자랑 놀지 말자 기자를 뽑을 때도 아 여기자들 뭐 이렇게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내가 여기자를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취재현과의 관계도 되게 불편하잖아 나한테 와서 취재현한테 이런 일 당했는데요 하면은 또 일이 커지는 거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남자 기자를 많이 뽑자 라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들이 용어를 아예 언론이 쓰기 시작했어요 펜슬이라고 해서 미국의 부통령이 부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술도 마시지 않고 부인 말고는 차에 태우지도 않고 뭐 이걸 해서 펜슬이 있는데 한국사회 남성들이 그 펜슬을 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여성 배제죠 여성 배제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한 정당의 여성 보좌관이 딱 한 마디를 썼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여성 보좌관은 못 보겠네 그런데 되게 슬펐던 건 아래의 응원 댓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성 정치인을 뽑지 않을 거요 라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여성 보좌관을 안 뽑겠냐는 현실적으로 들리는데 남성 정치인을 안 뽑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네 실무적으로는 약간 여성 가족부 내에 권익증진국이라는 데 산하에 권익정책국 권익지원부 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 그 두 개 과가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는 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 외에도 한 50가지 정도의 업무들이 있어요 가족부잖아요 여성 가족부잖아요 5만 가지 업무들 다 떠맡아서 하고 있는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든 인력이든 간에 저는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제대로 이거는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왜 여성 가족부에서 가족이 여성이 붙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성평등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예산 자체가 배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보니까 대구 지역 여성 단체에서 그 미투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특위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도 지금 꾸린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당장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 그리고 목조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안희정 지사권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이니까 좀 부각이 됐지만 사실 별로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혹은 더 정말 잔혹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매장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나 연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기구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이번 기회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희정 지사 같은 그런 유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선풍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폭로가 되고 사람들이 더 커다랗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그런 유명인사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목격이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피해 여성이 역시나 저 남자를 인생을 깔아뭉개고 저 남자를 망치기 위해서 이걸 폭로한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유명인이 가해자가 아닐 경우에는 망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사실 그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입이 다물어졌어 다물어져 왔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피해 여성들의 말이 들려지고 그 피해 여성들의 말이 믿어지고 그게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하면 지금 이제 이 미투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누가 더 센 가해자가 나올 거냐 흡사 이 운동의 어떤 분위기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미시적인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이나 폭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말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이제 더 일상적인 공간들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안 나오고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건이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 예고 기사로 여의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기사들을 계속 써왔는데 그게 여의도의 문제도 워낙 심각하긴 하지만 거기에 가야 유명인들 정치인들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일상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나 뭐 그다음에 유명하지 않은 가해자들 가해자의 유명성을 따지는 게 웃기긴 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지금 독자들의 어떤 자극의 역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형태로 지금 보도라고 더 유명인 더 유명인 명지전문대에서 터진 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피해자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경험을 적은 진술서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유출시켜가지고 명지전문대에 있는 학생들이 항의하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선정주의랑 합쳐지니까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헬게이트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언론이 알아서 좀 자정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딜 어딜 만졌냐 얼마나 만졌냐 얼마나 오랫동안 만졌냐 그렇게 해서 만져서 성관계까지 갔냐 간간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 있지 말고 실제로 이 성폭력 사건이 어떤 특정 괴물이 아니라 너무나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라는 것 이걸 좀 더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지사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건 약간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기사화가 된다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꾸준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이 그대로 기업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 있더라고요 뭐냐면 뭐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여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애하더니 얼굴 잠도 안 자고 얼굴 푸석푸석해 이렇게 그냥 상사가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자는 아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편 아까 얘기한 나도 나왔지만 한평생 그러고 그냥 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아기가 없고 자기 그렇게 착하고 자기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문제없이 그냥 얘기한 건데 좋은 뜻으로 너 잠도 못 자고 요즘 걱정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왜 피해자들이 얘기했을 때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참 아 이거를 공작이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 논의도 말씀하신 대로 지옥문이 열렸는데 이 지옥에 대한 간별사나 판별사들까지 등장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더 지옥됨을 증명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이상한 거에 지금 사실은 그 지옥을 여는 게 그 공작의 목적이죠 네 오히려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졌죠 아 답답합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그 별다른 대본 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마련된 이유는 뭐냐면 어 다들 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검열 같은 것들이 좀 작동을 지식인사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세대적으로도 성별로도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는데 시간도 부족했고 했지만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말씀은 저희 이제 기사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꽤 오래 붙잡고 진행해 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또 또 얘기도 또 나눠보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추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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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